오늘 팟캐스트를 해보니 아니 그러니까 팟캐스트의 얘기는 말고 아니 근데 오늘 사실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? 네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조근조근 조근조근 타입 강연을 많이 하더니 많이 들었어 맞아요 그거 약간 진짜로 사람을 변하게 만들더라고요 되게 어떨 때는 오늘 진짜 한마디도 하기 싫다 했는데 하면 막 제가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난 너무 가식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짜된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? 내가 이렇게 말을 막 아까도 버스 타면서 졸면서 정신없이 왔는데 여기 딱 앉자마자 말 잘하잖아요 너무 좋은 얘기만 맡겨주실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화끈화끈 나한테 이런 이런 좋은 얘기 뭔가 이런 좋은 좋은 이미지로 화면 안내는데 재밌지? 네 재밌네요 그렇지? 네 아 근데 이 방송은 못 들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진짜 어느 순간에 방송 생각 안하고 그냥 얘기 했거든요 방송을 안들어오게 될 거 같아요 아 진짜 렌즈러는 났고 집 앞에 가서 틀어놔야지 하하하하하하 너무 감사해요. 이렇게 막 연전해서 칭찬을 계속 들으면서 막. 아니 근데 오늘 진행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를 게 별로 없을 것 같아.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. 2시간 다 거의 살릴 것 같은데? 1, 2부를 해서. 그러니까. 1, 2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1, 2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1, 2부에서.